쿠웨이트 절에 위치한 보석 가게에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새벽에 강도들은 쿠웨이트에 안개가 가득 낀 날씨 상황을 이용했다고 합니다. 후드티를 입고 얼굴을 가린 채로 상점 내부로 침입을 해서 진열장 유리를 부수고 보석들을 순식간에 쓸어 담았습니다. 1분도 채 안 걸려 상점을 털었고 순식간에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. 하지만 그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어버렸습니다. 따다구 TV입니다.